지난 시간에 네 번째를 말씀드렸죠 신약 27권은 과연 성경적인, 과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인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걸 설명하면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직의 목적을 통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는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의 자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신약 성경 저자들의 자의식을 예로 들어서 신약 성경이 틀림없이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 상황인데 이 다섯 번째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가졌을 수도 있는 궁금한 상황을 하나 다루기를 원합니다 구약 39권이 성경이다, 이걸 믿는 건 쉬워요 왜 쉽죠? 유대교의 정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들도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약 39권이 정경이다, 이걸 믿는 건 쉬워요 그러나 신약 27권은 왜 정경이죠? 신약 27권은 왜 성경일까요? 2000년이 넘도록 유대교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유대교는 또한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을 과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혹시 우리 기독교에서 일방적으로 우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구약의 성경인 건 확실한데 유대교도 인정하지 않는데 신약이 성경이라는 유대교에서 몇 천년을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신약이 정말 정경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천지창조로 시작되죠 천지창조 시작을 제대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결국 인간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천지창조업도 시작해서 구약 성경이 뭐로 끝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로 끝났는지 알아요? 말라기로 끝나는 걸 제가 묻겠어요?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는데 구약 성경 말라기가 구약이 뭐로 끝을 내고 있느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길을 직전에서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출현과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과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알리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요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 오리라한 엘리아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세례 요한의 출현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과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이 예언으로 구약 성경이 딱 끝이 납니다 이렇게 딱 끝이 나요 여기에 중간시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중간시대 뭔지 아시죠? 말라기부터 신약이 기록되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 그죠?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이 중간시대가 왜 생겨났느냐 이 중간시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성경이 기록되어 오다가 왜 400년 동안 성경이 한 권도 기록되지 않은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일어날 때까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걸 기억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주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인데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광량에 출현할 때까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성경에 쓰여질 수가 없죠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더 중요한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면적인 이유가 뭐냐 구르덴이 잘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구약 성경이 뭐로 끝났다고요?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현을 알리는 거로 끝났다 성경은 구속사 중심이에요 빨간 줄이 흐른다고 그러죠 빨간 끈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성경은 구속사의 역사고 구속사의 흐름을 기록한 것인데 세례 요한과 미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 딱 하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구속사의 순서가 세례 요한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거로 구약이 딱 끝났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 근데 400년 동안 안 나타나 그거 쓸 게 없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그죠? 예수님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쓸 게 없죠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400년 동안 더 이상 게시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게시가 주어지지 않고 또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당연화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당연한가 미시아가 이제 출연했어요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기록이 안 됐다가 갑자기 또 왜 성경을 기록하느냐 이유는 구약의 마지막으로 예언된 세례 요한과 미시아가 출연했어요 그리고 그 미시아가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구석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구약의 역사를 구약에 예언된 걸 실제로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알맹이에요 이것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석사의 최고의 젠수고 핵심이고 이게 알맹이에요 이걸 기록해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이걸 기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믿는 구약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이 필연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예요 미시아가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미시아가 출연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피로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또한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시약 성경도 성경이고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다가 기독교에서 자의적으로 신약 성경을 덧붙인 게 아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있습니까?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약 39권 못지않게 신약 27권도 정경이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해가 확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성경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례의원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세례의원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면 세례의원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일정 부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왜냐? 구약의 모든 자들이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격은 뭐냐? 그 저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구약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약은 예비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약은 예비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돼가지고 성취가 된 거예요 예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전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뤄니 천지가 없어지게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 이루리라 율법도 예언이에요 선지자만 예언이 아니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예언을 한 거예요 성막이 예언을 한 거예요 짐승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절개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시브리에서 해보면 안식일이 예언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전부 신현도 예언이고 누가 보면 사장 18절 보면 신현도 예언이고 이 모든 것이 예언이에요 바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누구에게서 다 이루어질 거야?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1.1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의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다 이루어야 돼 선지자를 다 이루어야 돼 구약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갔어요 마태범이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에 응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언을 이루기 시작해가지고 설교할 때에도 기적을 행할 때에도 계속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어가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예언의 정점이에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모든 피를 흘렸어요 이것이 구약에 죽은 모든 짐승들이 예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열밤에 1.1액도 한 적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전에 다 이루었다 이제 다 했다 내 사명을 다 했다 성격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의 성취를 다룬 책이에요 그러면 예언이 더 중요해요 예언의 성취가 더 중요해요 예언의 성취가 더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예언을 다룬 구약은 성경이 됐는데 예언의 성취를 다룬 신약은 뒤에서 써졌으니까 성경이 아니다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구약의 성경이라면 신약은 배나다, 배나도 성경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성경이라면 신약은 배나다 성경이 돼야 되고 구약의 정경이라면 신약은 배나도 정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가 바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바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가 바른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살아온 예이지만 너무 유대교, 유대교 이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통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가 적장자입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에 바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가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성경이다, 정경이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바라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점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조금은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확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네 가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섯 번째 신약 성경이 정경인 이유 이걸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됐지만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약을 취급한 방식 초대교회는 동시대에 쓰여진 자기들이 살던 시대에 쓰여진 신약 성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반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응들은 신약 성경이 정경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신약 성경의 낭독이에요 바울은 디모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디모대 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에 청렴해라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청렴해라 그럼 바울이 무엇을 회중들에게 낭독하려는 거예요? 읽는 거, 낭독 무엇을 회중들에게 읽어주려는 거예요? 4장 11절에 보니까 그 전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 이것들을 읽으려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바울이 쓴 책, 바울이 쓴 편지 바꾸어 말해서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골로서 4장 16절인데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낭독하라 그랬어요 자신의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 성경의 정경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신약 성경 정경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식이래 낭독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모임에서 바울의 편지를 읽으라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성경으로 간주한 것이에요 성경으로 대화라고 한 것이 그 관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만 카이슬러와 윌리엄 닉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있는 말씀을 공중 앞에서 읽는 것은 오래 지속된 실천 방법이었다 모세와 여우수와도 그렇게 했으며 에스라와 레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 것처럼 요시아 왕도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다 사도들의 서신을 교회에서 봉독하는 것은 이처럼 장구한 예언적 관습을 계승한 것이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회람 초대교회는 신약성경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낭독했다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배 때 낭독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약성경을 회람시켰다 골롯에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회람을 시켰죠, 그죠? 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읽고 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또 다른 교회에 보내서 읽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신약성경을 회람을 시켰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요? 교회를 한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 그 편지는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읽을 필요도 없죠 또 읽어서도 안 되죠 편지는 받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받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한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른 교회에서도 읽게 했다 서로가 돌려서 읽게 했다 그거는 이 편지가 이 교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의미가 있다 그거는 그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신약성경이 정경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집성 이 집성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여러 가지를 모아서 책에 있는 하나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단어로는 집대성이 있어요 집대성은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성경의 집대성 노만 카이슬러와 윌리엄 직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신약에 영감받은 책들을 집성하고 보존하였음을 입증시켜주는 증거들이 있다 이러한 책들은 초대교회들 상호간에 회람되었으며 근사하게 복사되었음은 의심할 나이도 없다 초대교회가 바울이 보낸 편지든지 이런 편지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슬이냐? 사슬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베드로의 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의 글에 뭐라고 나와요? 그 모든 편지 그런 말이에요 그 모든 편지 여기 그는 바울이에요 바울의 모든 편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베드로가 바울서신의 묶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서신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서신의 묶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를 집성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묶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군데서만 읽고 버려야 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는 한 번만 읽고 버려야 될 것이 아니다 두구두구 읽고 이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안에서 신약의 책들이 읽혀지고 또 여러분 회람이 되고 또 여러분 집대성이 되고 그래서 보관이 되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책하고 다른 성경이다 정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초대교회가 이미 그때부터 바울의 그들과 다른 성경들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인식하고 성경으로 대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단락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정경성을 증명하면서 27권 각권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27권 각권 이 책은 왜 정경이고 이 책은 왜 정경이고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설명해드린 지난 시간과 오늘 설명해드린 이 다섯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충분하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달리 각권의 정경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게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대표적인 한 예의를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어때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구약 성경하고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구약 성경이 달라요 많은 이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개신교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나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루터처럼 야거버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폄하한 사람이 있었지만 교회 회의에서 교회 전체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의 어떤 책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통일성 있게 전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노만 카이슬러와 윌리엄 직스는 성경 유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신약 성경 27권의 정경성은 단 한 번의 토의를 거쳐 인정받게 되었다 기독교계에서는 거기에다 첨가시키거나 삭제해내거나 하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니까 각권에 대해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권에 대해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고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를 통해서 오늘 설명해 드린 것까지 다섯 가지를 통해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틀림없이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을 입각해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또 이의 말씀이 입각해서 사역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건 구약 39권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정경인가 또 카톨릭과 개신교의 성경이 왜 다른가 어느 것이 옳은가 또 지난 시간과 월요일에 걸쳐서 신약 27권은 과연 믿을 수가 있는 정경인가 여기에 이제 기초를 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남았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미래의 정경이 추가로 저술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 문제를 달아야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미래의 정경이 추가로 저술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터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쓴 80여 권의 책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책 중에 하나인데 터라는 책을 썼어요 그 터라는 책에서 교회의 터인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후로는 누구도 여기에 가감할 수 없다 신약 성경에 그 누구도 가감할 수 없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에베서 3장 2전에서 5절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그런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몰랐냐 그러면 그것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 나오는 다른 세대 이 말이 나와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미래 세대가 아니라 과거 세대를 의미한다는 것 그걸 제가 몰랐어요 여기서 다른 세대는 미래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유명한 신학자인 리차드 캣비는 3장 5절에 나타나는 이제는 다른 구약의 세대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주석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주석으로 통하는 WBC 주석에서 앤드루 링컨은 비밀에 대한 저자의 개념은 오직 이제는 나타났으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하나님의 감치였던 목적을 포함한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저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는 그 같은 복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다른 세대는 미래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세대 사도들의 세대가 이제는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 세대 사도들의 세대가 이제는인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게시가 주어진 시대 특별 게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특별 게시가 주어진 시대 이제는 사도들의 시대 그런데 이런 걸 다른 세대는 주지 않았다 이게 미래 세대가 아니라 과거 세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게시가 안 주어졌는가 주어졌어요 주어지긴 했는데 그들에게는 특별 게시가 안 주어졌는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이 됐어요 그런데 신학의 사도들에게 알려준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의 사도들에게 알려준 복음이나 그런 신학교에 필요한 진리들에 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세대는 미래 세대가 아니라 과거 세대입니다 즉 구약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혁 개정판을 보면 이게 헷갈려요 의미가 분명히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번역본들에는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번역 지금은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세번역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게시하여 주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는 그랬죠 다른 세대를 갖다가 전부 다 전에는 과거에는 이전 세대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렇다면 이 구절은 신약성경의 정경을 닫고 있는 구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정경을 닫고 있는 구절이 아니다 다른 세대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러는 게 미래 세대면 바울이 받았던 게시들이 미래에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과거 세대를 의미하니까 신약성경의 정경을 닫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정경 추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터라는 책을 쓸 때는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특별 개시는 끝났고 정경 추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물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 구절은 정경 추가를 막고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성경은 계속 쓰여지거나 더해질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걸 근거로 해서 정경 추가가 불가능하다고 주로 설명을 해왔으니까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추가될 수가 없어요 또 1세기 사도들 이후에 특별 개시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단 한 줄도 단 한 마디도 여러분 더 이상 특별 개시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신약성경이 완성된 후에 성경이 더해질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신비주의나 아니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에게 미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단이 뭐예요?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새로운 얘기 그렇죠? 자꾸 새로운 얘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떤 새로운 개시 어떤 새로운 주장 어떤 새로운 일에서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이 종결됐고 특별 개시가 더 이상 주어질 수 없다는 게 분명하면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든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든 누가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러든 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그러든 누가 특별한 개시를 받았다 그러든 그렇죠? 뭐 몰몬교처럼 금판을 천사가 줬다고 하든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을 끄고 성경 말씀에 청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사에 그래도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 개시는 신약성경과 함께 끝났어요 그다음에 더 이상 그런 사도들은 없어요 신약의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사도들은 없어요 그다음에 더 이상 성경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정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정말 그랬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네 가지인데 성경에서 찾은 증거가 네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거 연구하면서 참 새롭더라고 나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참 귀하더라고 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기록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성경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하게 되면 아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땡입니다 물론 성경은 전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진리를 책으로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66권 안에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은 맞지만 성경은 단순히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성경은 66권으로 끝났지?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할 텐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 광대할 텐데 모든 것이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고 시평기자도 말했는데 왜 그 수많은 진리들이 있을 텐데 더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66권은 끝났지? 성경은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사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속사를 기록한 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성경이 뭔지를 알아요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성경이 무슨 원리로 기록이 되었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무슨 목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신약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있지만 성경이 이 땅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기록하고 많은 또 꿈과 환상과 예언들도 주어질 수 있지만 성경의 기록이 끝난 것이구나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괴시를 담는 책이 아니에요 모든 진리를 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사 중심의 책이에요 구속사 중심의 책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구속에서 나오는 윤리를 다룬 책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약성경으로 충분히 드러내었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게시가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진리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단 한 줄도 성경이 기록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W라는 연속국이 있어요 W 연속국이 있어요 보시는 분 있습니까? 아멘으로 하다 봤었는데 여러분 땀 흘려라는 연속국에 빗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연속국에서 여자 주인공이 한 효주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동희라는 연속국의 여주인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연속국의 여주인공이 만화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요 연속국에서나 나오시는 얘기야 이건 입신하는 것도 아니고 만화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만화 속에 가서 살다가 현실 세계에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토리가 막 전개가 되는데 그런데 만화 속으로 들어갔을 때 시간이 이상해집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하루 24시간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만화 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가 갑자기 30일이 지나가기도 하고 일주일이 지나가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만화를 읽다 보면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그럼 갑자기 1년 지난 거야 만화가가 10년 후 그럼 10년 지난 거야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만화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1년 후 일주일 후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초점으로 그렇게 되느냐 조금 재밌습니다 주인공하고 관련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만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주인공하고 관련이 없는 건 한 달 후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 상관없어 한 달 후 6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전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시랄의 역사를 전부 기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다 기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뭐 기시라고 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만 기록하느냐 그럼 성경은 뭐가 초점이냐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중심인데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중심으로 시간이 흘러가는데 성경에서는 뭐가 중심이냐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성경의 궁극적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하거든요 사람들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의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발미하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게 성경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의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주인공이 있고 신학에도 주인공이 있고 성경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구원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주인공이 있는데 메시아다 바까만 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의 모든 일 모든 기적 모든 게시를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루키는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할머니잖아 예수님 할머니 다이사 할머니 이래서 예수님의 조상이잖아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만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만 이거는 꼭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 성령님이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꼭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메시아를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런 것만 전부 성령님이 뭐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구약 성경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만화가 주인공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성경은 구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구속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진리라도 성경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개시라도 성경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도 성경이 될 수 없어요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와 뗄래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구원해내는 지혜를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 웨인 구르데미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성경의 기록은 근본적으로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박형령 박사님 역시 신학, 정경과 구속 역사 제목 자체가 좋아요 글의 소제목인데 신학, 정경과 구속 역사 이거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구속 역사 이거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속 역사가 신학, 정경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경의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 정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것은 구속 역사의 개념이다 신학과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구속하시는 사역의 기록이며 증거여 증언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관심은 이 역사를 즉 구속의 역사를 확증하는 데 있다 참 매력 있지 않나요? 구속 역사가 신학 성경의 전시장이다 여기에서 정경의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 정경, 아까 말씀드렸죠? 정경, 성경이라는 게 뭔가? 성경은 무엇을 쓴 것인가? 아, 하나님이 개시한 거니까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셔 뭐 하나님이 신학 성경 완성되고 난 다음에 벙어리가 되셨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 요엘이 말한 대로 꽝과 환상과 예언과 입신 같은 게 지금도 일어나고 그죠? 천사의 방문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 그렇다고 이게 성경이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를 다루는 거예요 구속사 있습니까? 성경은 구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개시와 일반개시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특별개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설명하고 확립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들이 받았던 특별개시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록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성경은 구원자인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만 기록한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보니까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선지자들만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아까 율법이 1.1억도 없어진 거 다 이루리라 모세의 율법이 모형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표로 예언을 합니다 그림자로 상징으로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말로 예언했지만 이건 어떤 모형으로 믿습니까? 어떤 예식을 통해서 어떤 옷을 통해서 어떤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심지어 시편도 단순히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요하모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물론 이건 구약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그랬을 때 마태복음도 안 쓰여졌어요 마태복음도 안 쓰여졌기 때문에 이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신학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신학성경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오느냐 구약이든 신학이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구속사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시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거치고 사양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질말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이 미숙해서 가르쳐주지 못한 그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될 진리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모든 것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글을 쓰게 하셨어요 지금 답이 나오시죠 여러분 성경은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의 절정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와 부활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약속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하셨어요 또 지금은 할 말이 많아 너희 듣는 것을 두뇌해서 말할 수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려주실 것이다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열대사도와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편지를 통해서 다 설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정경으로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구속사를 완전히 설명하고 완전히 정립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사회하게 해야 되며 이걸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다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쓸 거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 재림은 세상 끝이에요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신약성경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구속의 역사는 없어요 다른 구속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중요한 구속의 역사들이 뭐 정계객이 일어나고 어디서 구속의 역사가 아니에요 일어난 구속의 역사가 적용되는 것이지 그죠? 일어난 구속의 역사가 적용되어 이거는 구속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구속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 그리고 구속사에서 흘러나오는 윤리를 기록하기 위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쏘라사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죽으셨으니 너희도 그를 위해 죽을 것이 왔다 갔다 믿습니까? 구속사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 안에서 완벽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완벽하게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성령을 강력하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영적 체험 속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천사의 박물을 받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많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 누가 본 것도 그 누가 들은 것도 그 누가 글을 쓴 것도 성경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성경 밑에 있는 것이고 성경에 의해서 분별해야 되는 분별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왜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성경이 완성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완성된 것이에요 구속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구속사와 구속사에 대한 설명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은 완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앞으로는 성경이 나올 수가 없고 성경이 추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성경이 완성됐고? 너무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저도 계속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왜 성경이 완성됐고? 왜 더 이상?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만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니고 성경에만 오비병기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만 기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만 어떤 영적인 만남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경에만 천국들로 올라가는 게 아닌데 왜 성경은 완성됐는가? 하나님 말씀하실 게 그것밖에 없나?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구속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전제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고 시평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한이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끝이 없지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끝이 없지만 그 진리를 꼭 사람들에게 알아야 될 거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에요? 수많은 진리가 있겠지 궁금한 게 수없이 있겠지 성경 이거는 뭐야? 저거는 어떻게 된 거야? 내 필요면 도대체 뭐야? 궁금한 게 수없이 많겠지 우리는 그게 궁금해 죽겠네? 그게 뭘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너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간다 너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가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비명질고 몸부림치고 뒹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너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해 놓았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원받고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상을 쌓는 거 상급을 쌓는 거 다른 영혼 구원하면서 상급을 쌓는 거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믿습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 되야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겠다 그걸 기록한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믿으십니까? 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흘이 말했잖아요 디모데우스 3장 15절에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노라에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첫째 성경 목적은 구원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가 뭐냐?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게 성경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최고의 목적이 그냥 막연하게 성경 가르치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의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까?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이걸 진짜가 되게 하는 거 이걸 진짜 회개시키는 거 이건 진짜 산미듬을 갖게 하는 거 이건 진짜 거듭나게 하는 거 믿습니까? 진짜 구원 보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설교자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설교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설교 들으면서 관심이 뭐냐? 아, 뭐 재밌었으면 좋겠다 짧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쉬웠으면 좋겠다 그게 찬밭, 더운 밭 가릴 때가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설교 듣는 사람도 뭐의 초점을 가져야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론의 초점을 가져야 돼요 구원론의 우선적으로 구원론의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정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정케 하려 하습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그거예요 성경은 천국이 어떤지 고주할, 미주할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옥은 어떤 것인지 고주할, 미주할 가르쳐주고 성경은 성경 안에 나오는 우리가 궁금해하시는 사건들에 대해서 너 이거 궁금했지? 사실은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지적인 유의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호기심 충족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변화되고 바른 사람이 돼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서 응아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 받는 것이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돼도 준비되는 것이고 인생이 태어나서 수많은 질을 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남는 건 뭐냐?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변화됐느냐? 너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너는 얼마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는데 심판석에서 남을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든 관심을 갖지 않든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결혼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바라드릴 거냐? 안 바라드릴 거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학교를 갔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어느 직장에 들어갈 거냐? 돈을 얼마나 받을 거냐? 성공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구원 받느냐? 구원 받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닮느냐? 믿습니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모든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분명한 대답을 주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행함이든 산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의 신앙의 목표가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신앙적인 유의나 놀이를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저의 신앙 목표가 바르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행함이든 산믿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룩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 벗고 병고치고 귀신 쫓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분명한 이 목표를 가지고 일생 이 길에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탄선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대개해 주시고 천국에 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적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수항에 오실 수